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헤롯 성전이거든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무너져 돌 하나도 남김없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지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말세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본 13장에 보면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을 때 신앙의 중요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건강식품을 얘기하면 진짜 수백 가지가 있어요 간에 좋은 건강식품 하면 진짜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이루 말할 것이 건강식품의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많아요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면역력에 관한 것은 수백 가지인 것 같아요 면역력에 관한 것들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알아서 드세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 없이 먹으면 해롭다고 간을 해치기도 그렇다잖아요 어쨌든 간에 좋은 약도 수백 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운다 이렇게 하나님 절대 조건소에서 키운다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막상 교육을 하는 엄마는 그렇지 않죠 다른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다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학원 안 다니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한국 우리 사교육의 병폐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감음 14정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에도 보면 아니 7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제가 어제 우리 풍무동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방에 지나가는데 풍무동 우리 집 앞이죠 100m 앞인데 뭘 이렇게 차들이 많고 막 쌓이는 소리가 울리고 난리요 그게 뭐였냐면 어제 TV에 나왔던 것처럼 요양홍이 있는데 그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현재는 두 명이 숨지시고 한 40명이 다쳤는데 그게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 지나가는데 무서울 정도로 큰 도로인데도요 차들이 막 129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앰뷸런스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동화일보, 무슨 일보, 무슨 KBS, MBC 지나가는 게 위약감을 느낄 정도로 막 근데 불이 났다 막 지진이 난다 막 덜물러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 못 차리면 고린도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감계로 하하를 묘건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신앙인들의 미혹하고 그리고 고린도구서 4장 4절에다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하고 혼미케하여 그들이 보금의 강체를 깨닫지 못하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정말 보금을 위해서 살고 보금은 모든 것이고 우리가 세계보금화 2, 3, 7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24시, 25시 영혼이란 이 분명한 신앙의 잣대를 줬기 때문에요 우리의 체질과 환교에 속지 말고 쭉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은 13장 7절에도 보면 이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지만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단 사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제 그 머미가 문자로 왔는데 아니 카톡으로 왔는데 신천지에서 저를 초대한다고 왔어요 그룹으로 한 50개를 해놨는데 목사들 걸 50개를 해놨는데 내가 아는 분이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채팅이 나와버렸지만 그러니까 그 부른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24시 하면 내 체질과 내 집중하면 오직하면 영적 썸이 됐으니까 절대 이 복음이 다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암연 안 하시는데 아무리 아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여기 보니까 본문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정말 끝까지 견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가지고 답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듯이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너희는 승리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도 활랄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돼 있고 이 땅에서 넉넉히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이 복음이 표준이기 때문에 목적 방향을 잃지 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못된 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충고입니다 잘못된 교회 이 바리세인 교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인데 동기 있게 지었던 헤롯 성전인데 그 지었던 성전이 몇십 년 지나가지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무너질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요즘 솔로몬 성전 같은 게 BC 600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속국이 돼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스리바벨 성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AD 70년에 완성되었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아무리 큰 교회를 준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엄기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큰 오천석 들어가는 교회도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중에 후대를 생각하셔도 정말 마태복음 16장 13세 20절 말씀처럼 예리미아도 아니고 너희는 나는 누구를 할 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박예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은사 신비 아니고 여러분 여기 88채우관에 보면 이처성 목사님 아직도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수요 예배 조금만 늦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 주에 특별 집행하는데 10시 반인데도 예배드리고 있어 밤 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그게 뭐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 마찬가지고 그런 세례요한 사회운동 이러면 살아남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몽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마감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평벌을 받으시고 죄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못 믿게 하잖아요 왜 못 믿게 합니까 아단과 하하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반석이나 음부의 권세가 기지 못하려라 천국 열쇠를 줄이라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개인의 교회 개인의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우리가 신앙 고백한 우리 믿음의 교회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거룩할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떠나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으로 쭉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위도 지킬 필요 없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 이제 이것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죠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고인도 부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성전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사람이 지어져 간다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포에 월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돼서 산에 등선 갔는데 이번에 태풍 왔었잖아요 그렇게 큰 것도 안 왔는데 이만한 이때만한 나무가 뿌리치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지금 오늘 보여줄 날이다가 이게 안 돼서 못 보여주는데 조그만 나무는 안에 이면을 넘었는데 이게 확 뽑혀가지고 내가 뽑힌 것만 이렇게 딱 찍었다니까 여러분 마태범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한 문제가 오고 갈등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흔들 수도 있지만 태풍이 몰아오고 바울처럼 강풍이 몰아와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이래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진짜 죽는 줄 알았다는데 조그만 흔들려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뿌리치고 인생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터 이외에 세워지면 사망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교회가 개인의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보이는 유형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쪼기잖아요 개인의 무형교회가 무너지니까 불신앙으로 흑암으로 전도 선교하지 않고 이번 주 말씀처럼 서론에 막 메워가지고 네가 좋니? 내가 옳니? 네 신앙이 어떻니? 네 신앙이 어떻니? 내가 너를 노라방에서 봤다 어디서 봤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싸우고 목사님이 어떻다 뜻에서 싸우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탕을 받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이번 주 말씀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저녁에 회개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한 것 같아가지고 누가 어떻다고 해서 나도 동조해가지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영국적으로 정말 힘들면 성도들은 아무 귀에 막기게 안 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죽다 살아났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비웃을 수 있습니까? 절대 비웃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 나도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가지고 나 진짜 죽음이 이런 줄 알았다 장하다 정말로 하나의 은혜다 이러지 왜 물에 빠졌어? 이란지 나도 죽바라지만 난 살아났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다 도울 수 있는 거죠 복음 앞에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50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1대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마감은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마태봉 24장 14절 얘기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제가 금요일날 캠프를 갔는데 인천 쪽에 갔는데 큰 빌딩 건물 큰 빌딩 건물을 새 건물을 가지고 새 팀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런 데서 어떻게 전도하냐 전사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1층은 그래도 가게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2, 3층, 4층, 5층은 전부 기관들이에요 병원이다, 세무사다, 무슨 보험회사다 도대체 막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층에는 우리 세무사 부부가 있고 홀이 얼마나 넓고 좋던지 또 다른 빌딩에는 설빙하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고 다른 빌딩에는 회사 큰데 다니는데 회사가 너무 머니까 오피스텔에다가 조금만 사무실 하나 내줬더라고 나는 이제 한 층 맡아가지고 거기 집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 세무사 부부 거기 들어갔는데 남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치추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그 남자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생랍이 없었더라면 가난한 땅이 어떻게 들어갔겠냐 누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빌리포구가 세워졌겠냐 이 빌딩이 누가 보금대로 세우면 누가 있겠냐 어떻게 이 빌딩을 맨땅에 헤딩하냐 당신 부부들이 관계하는 사람이 있냐 여기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이 빌딩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1년만 기도해봐라고 보금받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한두 사람 붙이시지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데 여기서 다락방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남패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직장! 특히 직장은 더 힘들어도 사업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 안 한다 특히 전도를 놓고 기도 안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 정말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지잖아요 우리 죄송하지만 농인 청각장애인들은 소리가 안 들리죠 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찬가지로 사모님의 응답을 지금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에 눈이 누리는 반면에 절대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종 문제 해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원죄와 사단의 문제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롬바사 10장 9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방해보면 그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해가지고 정신문제 본분도 있고요 젊은 세대기 아이가 신고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에 신고해가지고 아빠부터 분리돼가지고 엄마한테 왔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암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20년 더 사는 것처럼 이 절대적인 복원 받으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이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불신자 12가지 상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범죄자가 무기징역 받았는데 탕감돼가지고 심령사고 나온다 그거 완전히 춤추는 일 아닙니까? 이 복원 제대로 전해가 하지만 인생에 해답이 돼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면 이보다 인생이 결론입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개인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예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홀로다락방과 이 전도다락방 홀로다락방을 되어줘야 우리의 체질이 되어줘야 24시간 누려야 나중에 우리가 전도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니라 에베스 2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물이 지어져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 되어져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세워져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 25시에 축복을 누린다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들어간다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리고 흑암을 꺾는 전도자로서 함께 지어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기이 여기고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구합니다